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 배워법사 관광중고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 오윤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고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단어를 딱 딱 갖다 붙이면 멋진 문장이 된다. 이걸 배웠는데요. 어떤 문양을 배웠었나요? 문장 끝에 말을 붙여 음음음을 만들 수 있었고요. 수로 앞에 뿔을 넣어 부정문을 만들 수 있었죠. 긍정과 부정을 합쳐서 정반 음음문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문장의 동사가 두 개 있다. 내용 말고 어디? 연동. 그래서 연동문을 배웠었는데요. 어떠한 문양을 배웠었나요? 첫 번째 동사 뒤에 저를 붙여 두 번째 동사에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낼 수 있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신분증이나 휴대폰 같은 소지품을 지니고 있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어떠한 동사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었나요? 가지고 있다, 요를 쓰기보다는 진이다. 따이를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정 두 번째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핵심만을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중국어의 특징은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제에 따라, 격변화에 따라서요. 형태의 변화가 없다는 그 뜻은 글자를 그대로 딱딱 갖다 붙이면 뭐가 된다? 멋진 문양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해보면요. 문장 맨 끝에 의문을 의미하는 말, 말을 붙이면 뭐가 된다? 그렇죠. 멋진 의문이 된다는 사실과 두 번째, 수로 앞에다가 뿔을 갖다 붙이면 뭐가 된다? 멋진 부정문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요. 부정부사 뿌의 발음이 두 가지라는 점이었습니다. 원래 사성 글자인 뿌가 뒤에 따라오는 단어의 성조가 몇 성일 때? 사성일 때는 부정부사 뿔을 몇 성으로? 이성으로 변화시켜라. 이게 중요한 특징이었죠. 그리고 발음상에 있어서도요. 뿔 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뿔, 뿔 라고 읽어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어는 문장 맨 끝에 말을 붙이면 가장 일반적인 의문이 되기도 하지만 근데요.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또 다른 멋진 의문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정반 의문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요. 문장 맨 끝에 막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가운데 부정을 의미하는 뿔을 읽을 때 경성으로 읽어주면서 가볍게 뿍뿍 이렇게 읽어라. 이러한 병음상의 특징도 배워본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다같이 웃으면서 다음 패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도요. 우선 본문 뒤에 나와있는 단어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로 앞에 부정부사 뿔을 붙이면 멋진 부정문이 된다고 배웠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부정부사 뿔은 뭐뭐하지 않다라는 현재 부정에만 쓰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과거를 부정할 때 어떻게 만들까 봤더니요. 어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의 특징상 글자만 딱 갖다 붙이면 되는데 이때 동사 앞에 뭐를 붙여라? 매일, 매일을 붙이면 멋진 과거 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한번 연습해볼까요? 오다, 라이. 오지 않는다, 뽈라이. 오지 않았다, 매일 라이. 가다, 취. 가지 않는다, 보치. 가지 않았다, 매일, 취. 먹다, 취. 먹지 않는다, 뽀, 취. 먹지 않았다, 매일, 취. 보다, 칸. 보지 않는다, 도칸. 보지 않았다, 매일, 칸. 이때 주의할 점은요. 매이와 매이오는 같은 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동사 앞에 매이오를 붙여도 같은 뜻으로 쓰인다는 점이겠죠. 한번 연습해볼까요? 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 매일 라이 라는 말도 되지만 매이오 라이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가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매이치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매이오 취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먹지 않았다 그러면 매이치 같은 말로 매이오 취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보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매이칸 같은 말로 이제는 어떻게 바꿀까요? 그렇죠. 매이오 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울 단어는요. 바로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이는 인칭 대명사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나, 저라는 1인칭을 의미할 때는 다 같이 와, 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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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라고 2인칭을 의미할 때는요. 다 같이 니, 니, 그, 그 사람이란 3인칭을 의미할 땐 타, 타. 마찬가지로 그녀라는 3인칭 역시 타, 타 이렇게 읽어줍니다마는 이때 3인칭 대명사는요. 발음이 같지만 글자 모양을 통해 구분해 본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인칭 대명사 표현에서 뭐, 뭐, 들이라는 사람의 복수를 의미할 때 어떻게 만들까 봤더니 위에서 배운 바와 같이 인칭 대명사 뒤에다 뭐, 뭐, 뭐 붙이면 아주 멋진 복수가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어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인칭 대명사 뒤에 뭐, 뭐, 뭐 붙이면 뭐가 된다? 복수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습해 볼까요? 우리, 우리들이라고 한다면요. 워만, 워만 너희, 당신들이라고 한다면 니, 만, 니, 만 그들, 그 사람들을 한다면 타문, 타문 마찬가지로 그녀들 역시 타문, 타문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울 패턴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부정의 패턴인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수로 앞에 부정부사 뿌, 뿌을 붙이면 뭐가 된다? 멋진 부정음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좋다, 하오 좋지 않다, 뿌하오 바쁘다, 망 안 바쁘다, 뿌, 망 오다, 라이 안 온다, 뿔, 라이 여기서 잠깐 우리가 배운 병음 L 발음이 보이네요. 혀가 입천장을 치면서 나오는 발음인데요. 이렇게 연습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랄랄랄라 랄랄랄라 이렇게 혀가 감아쳐 나오면 예쁘겠죠? 그리고요. 보통 에련한 발음이 뒤에 따라오게 되면요. 앞에 발음 받침에다가요. 우리말 리을 발음이 연음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안 옵니다라고 했을 때 뿌, 라이라고 하지 않고요. 뿌 밑에다가 리을 받침을 붙여서 뿌, 라이 이렇게 읽으면 멋진 발음이 될 겁니다. 자, 이어서 계속 가볼게요. 가다, 취, 안 간다, 보취 이때 뿔을 몇 성? 이성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먹다, 취, 안 먹는다 뿌, 취, 보다 칸, 칸이 몇 성? 사성이라서 안 본다 다 같이 보칸,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다음 이어서 듣다 틱, 안 듣는다 뿌, 틱, 타다 마이, 안 산다 뿌, 마이, 팔다 마이, 안 판다 뿌, 마이 말하다 쑤어 말하지 않는다 뿌, 쑤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부정부사 뿌의 시제는 바로 현재를 부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과거를 부정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것은 바로 동사 앞에 뭐를 붙여라? 메이, 메이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오다, 라이 오지 않았다 매일날, 가다 쥐, 가지 않았다 메이, 쥐, 먹다 쥐, 먹지 않았다 메이, 쥐, 보다 칸, 보지 않았다 메이, 칸, 사다 마이, 사지 않았다 메이, 마이, 말하다 쥐어, 말하지 않았다 메이, 쥐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요. 바로 메이와 메이와 메이, 요는 같은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메이, 요의 줄임말이 메이가 되기 때문에 메이 자리에 메이, 요가 와도 같은 의미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볼까요? 오지 않았다 메이, 라이 같은 표현으로 메이, 오, 라이 가지 않았다 메이, 쥐, 같은 표현으로 메이, 요, 취 먹지 않았다 메이, 쥐, 같은 표현으로 메이, 요, 칠 보지 않았다 메이, 칸, 같은 표현으로 메이, 요, 칸 마지막으로요. 말하지 않았다 메이, 쥐어 같은 표현 메이, 요, 쥐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잠깐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형용사 즉 상황의 표현에서는요. 결코 절대로 메이, 요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좋지 않았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메이, 하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한다? 뽀, 하오 라고만 말할 수 있고요. 바쁘지 않았다라고 해서 메이, 망 또는 메이, 요, 망 이라고 부정하지 않고요. 뽀로만 부정해서 뽀, 망 이렇게 부정하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형용사의 부정은 시제와 상관없이 반드시 뭘로만 부정한다? 뽀 뽀로만 부정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그럼 이와 같은 기본 문장에다가요. 사람을 의미하는 인칭 대명사를 문장 맨 앞에 갖다 붙이면 멋진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는 오지 않았다라는 문장은요. 어떻게 만드냐? 봤더니 그는 머마하지 않았다, 오다라는 패턴으로 타, 메이, 라이 타, 메이, 라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녀는 가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녀는 머마하지 않았다, 가다라는 조합으로 타, 메이, 취 타, 메이, 취 이렇게 만들겠고요. 우리들은 먹지 않았다라는 말은 우리들은 머마하지 않았다, 먹다라는 패턴으로 오아, 만, 메이, 취 오아, 만, 메이, 취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머마하지 않았다, 보다라는 조합으로 타, 메이, 칸 타, 메이, 칸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만약 의문을 만들어본다면 문장 맨 끝에 머마 묻히면 되겠죠? 그렇죠. 마, 마마 묻히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는 머마하지 않았다, 말하다 까, 까를 묻혀서 타, 메이, 수, 어마 타, 메이, 수, 어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패턴이네요. 하이, 메이, 슴마, 슴마, 너 하이, 메이, 슴마, 슴마, 너 이 말은요. 아직 머마하지 않았다라는 패턴인데요. 우리가 머마하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부정부사 메이를 어디 앞에? 동사 앞에 갖다 붙이면 됐는데 여기다가 아직을 의미하는 단어인 하이를 그 앞에 붙이면 아직 머마하지 않았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만들어라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다, 라이, 오지 않았다, 메이, 라이 아직 오지 않았다, 하이, 메이, 라이 이렇게 글자를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다시 이어서 예를 들어볼까요? 가다, 취, 가지 않았다 메이, 취, 아직 가지 않았다 하이, 메이, 취 먹다, 취, 먹지 않았다 메이, 취, 아직 먹지 않았다 하이, 메이, 취 이때요. 문장 맨 끝에 너, 너를 붙여도 같은 의미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 번 예를 들어본다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이, 메이, 라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문장 끝에다 너를 붙여서 하이, 메이, 라이, 너 하이, 메이, 라이, 너 이것도 같은 편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아직 가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하이, 메이, 취, 라는 말은 하이, 메이, 취, 너 하이, 메이, 취, 너 이렇게 너를 붙인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아직 먹지 않았다는 말 어떻게 바꿀까요? 하이, 메이, 취, 같은 말로 하이, 메이, 취, 너 하이, 메이, 취, 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위에서 배운 것처럼요. 앞에다 인칭된 문장을 붙이면 어떤 문장, 더 멋진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아직 먹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아직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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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너 워, 하이, 메이, 취, 너 워, 하이, 메이, 취, 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예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는 말은 그녀는 아직 멈하지 않았다. 오다. 라는 패턴으로 타, 하이, 메이, 라, 너 타, 하이, 메이, 라, 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아직 멈하지 않았다. 가다라는 조합으로 타, 하이, 메이, 취, 너 타, 하이, 메이, 취, 너 이렇게 만들겠고요. 우리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는 아직 멈하지 않았다. 보다라는 조합으로 워, 맨, 하이, 메이, 취, 너 워, 맨, 하이, 메이, 취, 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요. 그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은 그는 아직 멈하지 않았다. 말하단 패턴으로 타, 하이, 메이, 취, 너 타, 하이, 메이, 취, 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중국어는요. 퍼즐 게임과 같이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표현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는 언어라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 하! 여러분 모두가 알 수 있는 거의 거의 두 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오늘은 수로 앞에 쓰여 뭐뭇이 아니다, 뭐뭐하지 않았다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부사 뿌와 메이가 쓰인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드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하시면서 얜 써, 부, 시, 환, 마 다시 한 번 얜 써, 부, 시, 환, 마 자, 여기서 마음에 안 드세요. 라는 표현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마음에 들다. 라는 표현은 좋아하다. 라는 동사 시, 환, 시, 환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아하지 않다.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표현할 때는 그 앞에 뿌 를 넣어 뿌, 시, 환,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마음에 든다. 라는 표현은 좋아하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마음에 안 든다. 라는 표현은 좋아하지 않다. 라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음에 안 드세요. 라고 물어볼 때는 문장 끝에 말을 붙여 아니다, 마음에 들다. 까. 까. 라는 구조로 뿌, 시, 환, 마 뿌, 시, 환, 마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봤더니 색깔, 색상이라는 단어 얜 써 얜 써 를 넣어 색깔이 마음에 안 드세요. 라는 표현은 색깔 아니다, 마음에 들다. 까 라는 구조로 얜 써 뿌, 시, 환, 마 얜 써 뿌, 시, 환, 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문장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여성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좋아하다. 라는 동사 어떻게 사용했죠? 시, 환 이 있었죠? 그럼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뿌, 를 넣어 뿌, 시, 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성들이란 표현은 여인이라 한자 뉴런을 사용해 다시 한번 문장으로 돌아가 여성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은 여성 아니다, 좋아하다. 라는 구조로 뉴런, 뿌, 시, 환 뉴런, 뿌, 시, 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이마 두 번째 표현 같이 볼게요. 정찰제라 깎아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같이 성적 표시하시면서 워먼 쩔, 뿌, 지양 지아 다시 한번 워먼 쩔, 뿌, 지양 지아 여기서 깎아줄 수 없다. 라는 표현은 다시 생각해서 가격 흥정이 안 된다. 라는 표현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값을 말하다. 즉, 가격 흥정을 하다. 라는 단어는 지양 지아 지양 지아 라고 합니다. 가격 흥정이 안 된다. 즉, 깎아줄 수 없다. 라고 표현할 때는 그 앞에 뿌, 를 넣어 뿌, 지양 지아 뿌, 지양 지아 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즉, 정찰제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라는 표현으로 우리 가게 라고 쓸 수 있는 워먼 쩔 워먼 쩔 를 넣어 정찰제라 깎아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은 우리 가게 아니다. 값을 흥정하다. 라는 구조로 워먼 쩔 뿌, 지양 지아 워먼 쩔 뿌, 지양 지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다른 것과 다릅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 하시면서 껌, 비에다, 뿌, 이, 야 다시 한 번 껌, 비에다, 뿌, 이, 야 여기서 다르다. 라는 표현은 같지 않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같다. 라는 단어 한 가지의 모양이란 뜻의 이, 야 이, 야 을 사용해 같지 않다. 다르다. 라고 표현할 때는 뿌 를 넣어 뿌, 이, 야 뿌, 이, 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뭐뭐, 뭐뭐, 와라는 전치사 껌, 껌을 사용해 뭐뭐와 같다. 라는 표현은 에이, 건, 비, 이, 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뭐뭐와 다르다. 라는 표현은 에이, 건, 비, 뿌, 이, 야 이렇게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뭐와 다른지 봤더니 다른 것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다른 것이란 표현은 다른 이라는 한자어 비에, 비에에 뭐뭐, 이, 것이라는 표현 더 더 를 붙여 비에 더 비에 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뭐뭐와 다른 것 아니다 같다. 라는 구조로 다른 것과 다릅니다. 라는 표현은 껌, 비에 더 뿌, 이, 야 껌, 비에 더 뿌, 이, 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어만 바꿔서 표현 하나만 더 볼게요. 그것과 다릅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라는 단어는 나, 거 나, 거 라고 하죠. 자, 그러면 뭐뭐와 그것 같지 않다. 라는 구조로 껌, 나, 거 뿌, 이, 야 껌, 나, 거 뿌, 이, 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거의 마 다음 문장 같이 볼게요. 죄송한데요. 카드 승인이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이네요. 다 같이 성조 표시 하시면서 부, 하오, 이, 스 닌, 더, 신용, 가 부, 넌, 시, 요 다시 한 번 부, 하오, 이, 스 닌, 더, 신용, 가 부, 넌, 시, 요 자, 여기서 죄송한데요. 라는 표현이 있네요. 이렇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하는 对, 부, 지, 가 있고요. 여기서 쓰인 부, 하오, 이, 스 그리고 가장 정중함을 나타내는 바오, 치, 엔, 이 있습니다. 약간의 신뢰함이나 미안함을 나타내는 부, 하오, 이, 스 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카드 승인이 안 됩니다. 에서 승인이 안 된다. 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다. 라는 표현은 사용이란 한자어 시, 용 시, 용 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도 된다. 가능이나 허가를 나타내는 조동사 넝 넝을 사용해 뭐뭐 할 수 없다. 뭐뭐시 안 된다. 라고 표현할 때는 뿔을 넣어 뿌, 넝 뿌, 넝 이라고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표현할 때는 뿌, 넝, 시, 용 뿌, 넝, 시, 용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뭐가 사용이 안 되는지 봤더니 당신의 신용카드라는 표현이 있네요. 신용카드라는 표현은 우리말 발음과 비슷하게 신용가, 신용가라고 하고요. 뭐뭐이 소유격을 나타내는 더, 데를 사용해 당신의 신용카드는 닌더, 신용가, 닌더, 신용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죄송한데요. 카드 승인이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당신, 뭐뭐이 신용카드 뭐뭐 할 수 없다. 사용하다. 라는 구조로 부하오이스, 닌더, 신용카드 부능 시용 부하오이스, 닌더, 신용카드 부능 시용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마지막 문장 같이 볼게요. 포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 같이 성조 표시하시면서 메이오, 빠오하오 다시 한번 메이오, 빠오하오 여기서 포장하다라는 동사는 한 글자의 단어 빠오, 빠오도 있고요. 두 글자 단어 앞서 배운 빠오주앙, 빠오주앙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빠오를 사용해 볼게요. 빠오 뒤에 하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오는 우리가 아는 좋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동사 뒤에 쓰여 보어로서 동작의 결과가 아주 잘 끝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문장의 위치와 어순에 따라서 그 성분과 역할이 달라진 점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술어 뒤에 쓰여서 술어를 보충해주는 성분을 보어라고 하는데요. 보아 하오가 쓰인 표현 몇 가지만 연습해 볼게요. 먹긴 먹는데 잘 먹었다 라고 표현할 때는 먹다 취를 사용해 뒤에 하오를 붙여 취하오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보기는 봤는데 잘 봤다 라고 표현할 때는 보다 칸 뒤에 하오를 넣어 칸하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포장하긴 했는데 잘 포장했다 라고 표현할 때는 빠오 뒤에 하오를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빠오하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장이 잘 되지 않았다 라고 표현할 때는 과거를 보장하는 뭐뭐 하지 않았다 메이요를 사용해 포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 때는 뭐뭐 하지 않았다 포장하다 잘 이란 구조로 메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장 하나만 더 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 준비가 다 되지 못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가장 정중함을 나타내는 빠오치에 빠오치에 는 사용할 수 있고요. 정말이라는 부사 쩐을 사용해 쩐 빠오치에 쩐 빠오치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다 라는 동사는 준빼 준빼 라고 하는데요. 준비가 잘 되다 라고 표현할 때는 뭐를 붙일 수가 있었죠? 하오를 붙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준빼 하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준비가 잘 되지 않았다 라고 부정할 때는 앞에 메이요를 붙일 수가 있었는데요. 메이요에서 이때 요는 생략해서 메이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 라고 표현할 때는 뭐뭐 하지 않았다 준비하다 잘 이라는 표현으로 메이준베이하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직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 라고 표현할 때는 아직 이라는 부사 하이 를 넣어 아직 뭐뭐 하지 못하다 준비하다 라는 구조로 하이 메이준베이하오 하이 메이준베이하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으로 돌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 준비가 다 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만들 때는 정말 죄송하다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준비하다 잘 이라는 구조로 쩐 뻐오 치엔 하이 메이준베이하오 쩐 뻐오 치엔 하이 메이준베이하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거의 마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을 부정할 때 두 가지로 부정했었죠? 어떠한 패턴 기억해야 되나요? 현재를 부정할 때는 동사 앞에 뿔을 넣을 수 있고요. 과거를 부정할 때는 동사 앞에 메이를 사용할 수 있었죠? 좀 더 응용해서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라는 표현은 메이 앞에 하이를 넣어 하이 메이 셔머 셔머 넣어 라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A는 B와 같다 라고 했을 때 어떠한 패턴 응용할 수 있었죠? A 건 B 이 야 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부정해서 A는 B와 다르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A 건 B 뿌 이 야 이라는 구조가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사 뒤에 하오가 오게 되면 아주 잘 머뭇하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우리가 본문에서는 부정의 표현을 배운 적이 있죠. 자 부정의 패턴 어떻게 응용하나요? 메이요 동사 하오 라는 구조가 있었는데요. 포장이 잘 되지 않았다 라고 표현할 때는 메이요 빠오 하오 라는 문장이 있었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이제